이번 브이로그는 망했어 첫 휴간날 아침입니다 머리가 검은색이에요 이제 샤워를 했으니까 머리를 말려볼 겁니다 오늘 먹으러 먹을까요? 네 오늘의 메뉴는 쭈꾸미 볶음과 아웃굿 그리고 멜티 주먹밥 양송이 치즈구이 이렇게 지금 다는 반찬과 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외식을 해볼게요 아주아주 건강해보이는 한 끼입니다 이거 다 먹을거에요 카메라를 저런 메뉴는 이렇게 잘 맞춰요 저도 못 먹으면 이렇게 잘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게 먹으니 더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게 먹은 거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이렇게 잘 먹으면 그래서 1,2,2,2,3,2,3,4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용공이가 요리할 것과 재료를 사오면서 보넛을 사다줬어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먹을 겁니다. 두 개 이거 전자레인지에 저어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. 그래서 저어 먹을 거고 그냥 우유도 같이 마셔야 돼. 아 맞아. 우유 있나? 없지. 20초만! 20초만 돌리면 아주 맛있을 거예요. 오늘까지 일단 숙소에 있고 내일부터는 집에 갈 겁니다. 어? 벌써 끝났네? 너무 어두운데? 몰라. 그냥 찍어. 뜨거워. 자 먹어볼게요. 장난 아니다. 아 이거 어렸을 때 4개 한꺼번에 먹은 적이 있는데. 야 난 한 박스 먹어본 적 있어. 아니 너무 달아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질리더라고. 아 진짜 맛있어. 잘 먹은 것 같아. 으음. 우와. 기억나요? 오늘 새끼 뭐 할 거야? 나는 이다가는 우리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. 아 예. 맛있어. 고마워. 회사 가는 즈음에 오늘 날씨가 좀 좋아서 여기 회사 앞에 올림픽 공원을 그냥 걸으면서 잠깐 수다나 떨어보려고 해요. 휴가가 어느새 끝이 났는데 뭐 계속 숙소에서 쉬고 믹스랑 게임하고 그러느라 결국 찍은 게 없어요. 진짜 이번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해서 잠깐 친구들 보고 오고 한 게 더 나아요. 저번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청담까지 청담 한강공원까지 리노 형이랑 이헨이랑 뛴 적이 있거든요. 정말 사람이 할 짓이고요. 이거는 가방이에요. 현진이 거는 대신 반납해주는 중. 거의 다 왔쇽. 저기에 보이는 우리 회사 여기로 와있어. 사람 부립니다. 30초가 남았는데 여러분 뛸까요? 내가 할 수 있을까? 여러분 14초가 남았어요. 14초 남았는데 이거 못 가겠다. 가려면 뛰어야 되는데 이거 애매해요. 네. 가운데로 이제 갇혔습니다. 여기랑 여기 사이에 갇혔어요. 안녕 강아지야. 안녕. 이제 시키지기한테 카메라를 반납하기 직전이고요. 네. 많이 찍은 건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세요. 안녕. 진짜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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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